1. 이상민 어머니 10개월 만에 퇴원 모근황 전해 이상민이 이 식당을 통해 어머니의 근황을 전하며 효심을 드러냈다. 2. 이상민은 최근 진행된 코미디 TV 잠시 휴이 식당 10회 촬영 중 어머니가 10개월 만에 퇴원하셨다며 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포장 주문했다. 3. 17일 방송하는 이 식당 10회는 서울의 한간장 게장 맛집에 대한 사연이 접수됐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도쿄에 사는 일본인 친구가 간장 게장을 먹으러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히며 이상민에게 이 식당에서 게장을 맛볼 것을 추천했다. 4. 해당 식당을 찾은 이상민은 사연 주인공의 추억 소금식인 꽃게 간장 게장과 참게 간장 게장을 시켰다. 5. 게장을 맛있게 먹던 이상민은 지금 메뉴 하나를 만들고 싶다며 간장 게장 소스에 메밀국수를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 음식과 요리에 관심 많은 이상민이 미식가다운 면모를 보인 것. 이후 이상민은 게장 맛에 감탄하며 촬영 중 갑자기 꽃게 간장 게장과 참게 간장 게장을 포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민은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려고 한다며 어머니가 어제 퇴원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10개월 만에 퇴원하셨다며 맛있는 음식을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의 효심의 촬영 현장 분위기는 훈훈해졌고 식당 관계자들과 이 식당 제작진은 이상민의 어머니가 앞으로 더 건강하시길 바랐다는 흥문. 다음 시간에 만나요!